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과학관녑동물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만나보셨는데 한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요즘 논란이 워낙 많아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당시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 불도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안에 타고 있던 이웃을 물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걔를 무서워하는 분들은 걔가 지나가기만 해도 겁이 난다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개 주인이 워낙에 유명한 연예인이었고요. 또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살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지난달에는 대구에서 산책을 하던 80대 노인이 이웃의 셰퍼드에 물려서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사고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천 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가 됐고요. 또 올해는 아직 해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기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큰 개가 달려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꼭 입마개를 다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모든 개들이 공공장소에서 목줄은 꼭 해야 하지만 입마개까지 해야 하는 견은 맹견 5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어떤 종들이죠? 네, 먼저 도사견이 있고요. 또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 테리어, 스테퍼드 셔 불 테리어, 그리고 로트 와일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종들이 포함된 잡종견들과 함께 이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힐 만한 개다 하는 경우에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워 보이는 경우들인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좀 커 보여요. 네, 덩치가 좀 더 큰 편인데요. 모두 중대형견에 속하고요. 보통 몸무게가 20에서 30kg은 훌쩍 넘습니다. 특히 이 도사견의 경우는 큰 경우에는 100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이 맹견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이 5종 모두 원래 자연스럽게 태어난 종이 아니고요. 싸움을 목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들입니다. 힘이 세고 고통을 잘 참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대부분 쉽게 흥분하고 또 그걸 잘 가라앉히지 못해서 결국은 무언가를 무는 걸로 이런 흥분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개들도 훈련을 잘 시켜서 애완견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기본 기질이 사나운 편이라서 일단 맹견으로 분류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프렌치 불도그였잖아요. 말씀하신 맹견 5종에는 들어가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렌치 불도그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입마개를 굳이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맹견의 종류를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프렌치 불도그는 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사실상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런데 이번 사고도 그렇고 이렇게 맹견이 아니라고 해서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도 예를 들었지만 셰퍼드나 진돗개 같은 경우도 사실 맹견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서 사람을 물기도 했고요. 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무는 경우는 오히려 작은 강아지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큰 개에 물리면 피해가 훨씬 더 크니까 더 두드러지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 반려견이 일단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또는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언을 했다면 의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입마개를 해야겠죠. 네,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개라면 만약에 사람을 한 번 물었다면 다음번에도 또 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락사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가 한 번 사람을 물었을 때 대부분 제대로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그 강아지를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든 교육을 하든 내가 주고 있는 영향을 바꾸게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강아지에 대한 대처나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상태를 그 강아지한테 끼치게 하면 다음에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물 수밖에 없는 거죠. 화를 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또 화를 낼 거예요. 네, 이번 사고로 더 언급되고 있는 강영욱 씨 인터뷰까지 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교육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 번 반려견의 사회와 교육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어릴 때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공격적 성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고가 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하고 나서 바로 잡으려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강아지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가장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우선은 내 강아지의 성향이 어떤지 이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사물을 경험하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다른 강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사회와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려인들의 행동과 책임에 대해서 법 규정도 강화된다면서요? 네, 우선 이 공공장소에서 목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3번이나 걸려도 벌금이 1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목주를 안 한 개를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의 20%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이 개파라치라고 해서 조금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현재는 형법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역시 이런 법 규정보다는 내 강아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패티켓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개를 키우는 분들이 훨씬 늘어나면서 이 패티켓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개도 사람을 물 수 있다. 이 모든 반려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 간혹 내 아이는 괜찮다, 우리 개는 안 문다 이런 아주 아니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가 어디까지나 사람이 아닌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를 보호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의 기본적인 본능을 이해를 하고 언제든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만큼 성숙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는 순에서 안 물어요. 목줄을 당기면 우리 개가 아프잖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